바로 기껏해야 주먹 싸움이 바인 메이저리그에서 발을 사용했다는 이유인데요. 여기에 대한 박찬호의 변명은 그럴듯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팀 벨처라는 LA 다저스의 영웅이자 은퇴를 앞둔 노장이었기에 박찬호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선은 더 따갑습니다. 일곱 경기 출전 정지에 벌금은 물론 팀 동료들까지 박찬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더욱이 미국인들이 살해 협박에 총 얘기까지 하는 무수히 많은 협박 편지들을 봤네요. 한순간에 혈기를 참지 못한 것치고는 너무 큰 대가네요. 게다가 미국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까지 감안하면요. 당시 한국 언론에서야 한일 간의 대결 혹은 숙명적인 라이벌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썼지만 노모 히데오는 이미 일본 리그를 거쳤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하자마자 신인왕을 수상하는 베테랑이었고 박찬호는 그냥 루키였습니다. 박찬호가 그런 노모 히데오에게 질투를 했답니다. 당시 그를 인터뷰하러 오는 리포터들은 아름다운 여자들이었고 우리나라는 중년의 남자들이었거든요. 노모가 일본 미소녀 같은 리포터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박찬호는 아저씨들의 찬호야 이리 와봐라 한마디에에 형님 하면서 뛰어가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웃기네요. 박찬호는 그런 노모의 옆 로커를 쓰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동안 부상을 참으면서 공을 던지던 박찬호는 거액의 연봉으로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을 하면서 부진의 늪에 빠집니다. 어쨌든 박찬호는 당시 한국 언론의 많은 섭섭함을 느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시 미국 현지의 특파원들도 문제였지만 한국에서 그들을 부추기는 언론사 데스크 역시 문제였죠. 어떻게든 자극적인 기사를 뽑으려고 자사의 기자들을 극한 상황에 내몰았으니까요. 게다가 박찬호는 야구를 잘할 때 한국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슬럼프에 빠지자 한국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착각에 빠지고 이에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